한국안경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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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국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한국안경방송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한국안경방송에 제가 전협회장으로서 좀 부탁하고 바라는 바가 있다면 우리나라 안경산업 발전에 충체적인 발전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안경사들 또 안경업계의 발전에도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한국안경방송이 우리 업계에서 빛나는 방송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안경신문과 또 안경방송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여 안경계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안경방송이 더욱더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안경방송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안경방송 화이팅! 국내 렌즈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제조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제조공장이 해외로 제조공구가 안 맞아가지고 해외로 넘어갔는데 지금 그런 렌즈가 들어와가지고 외국 브랜드로 고가에 팔고 있거든요. 우리 국내 렌즈는 상대적으로 질이 좋으면서 쓸만한 렌즈 국산 렌즈로 팔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안경방송이 생기름으로써 이런 것을 올바르게 홍보하고 할 때 또 우리 국내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도 이제는 나메탄만 할게 아니라 우리 브랜드를 하나 제대로 키워가지고 소비자한테 인식을 시켜가지고 제값을 받칠 수 있는 이런 렌즈 앞으로 렌즈 산업이 될 것을 확신하지만 거기에 한국 안경방송이 많은 지원과 협조와 홍보를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경방송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경방송 화이팅!